야! 어떻게 된 거야, 너! 나 알아요? 응? 왜 이래? 야, 너 지금 장난할 때야? 날 안 나는 사람들은 상태들이 하나같이 왜 이래, 정말. 뭐, 뭐야, 이거. 야, 이게, 이게, 이게 누구야, 이게, 어? 오랜만에 왔냐? 이분 또 뭐야? 왜 모르는 척이세요? 붕붕 날아다니면서 우리한테 막 날라차게 했던 거 기억 안 나? 아니, 뭡니까, 형? 우리가 지금 꼬리를 달고 온 겁니까? 내가, 내가 요즘 노하니만 가지고. 뭐냐, 우리랑 가서 할 얘기가 좀 남아있지 않은가? 제가 진짜 중요한 데를 빨리 가야 돼가지고. 어디서 개수작이야? 아니, 그걸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장난해! 꺼내린다! 꺼내린다! 야, 꺼내린다!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. 나는 절대로 강미나가 아니다. 루야! 어 괜찮아? 루야 내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아요? 남는 바 우회자가 그럼 싸움을 못 하겠냐?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싸워? 나 진짜 무슨 조폭이라도 되는 거야? 뭐지?